국민의힘 지도부 2월 1일 지방선거 접전지역인 충남을 찾아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선거결과에 대한 낙관은 절대 건물입니다. 선거를 낙관한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결과가 여론조사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경각을 힘을 주려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참 기가 차네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충남 천안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선거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론조사는 일정 부분 앞서나 막상 결과는 6.7포인트 차이의 신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민주당은 지역조직도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선 지역이라도 투표에서는 혼전양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0.7포인트 차이의 신성이 아니고 최소 10.3포인트의 압성이었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릉시에서 2020년도 4.15 총선 선거결과를 분석해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김없이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표를 많이 뺏겼습니다. 이 사람이 중앙대학을 나오고 1960년생으로 사선의변이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전투표 조작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서서 선관위하고 대결구도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막상 결과는 0.7포인트 차이의 신성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과 부정선거라는 것은 일체 본인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5선도 해야 되고 6선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름은 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투표율을 제고를 위해서 사전투표 독려가 필요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세기를 박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전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율을. 오늘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2017년 또 대통령 선거전 분석에서 보시겠지만 이 소위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다가 연동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참가율에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작할 수 있는 사전투표 수가 늘어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을 올리는 건 중요한데 당일 투표율을 올려야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건데 사전투표율을 올리려고 하면 사전투표율이 오려면 오를수록 사전투표 조작된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이 다섯 번의 문재인 정권화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발생한 것을 공병호 tv에서는 과장 없이 그냥 숫자로 가지고 다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나간 사람들이 태반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는 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자기가 그런 3구 대통령 선거에서 326만 표 이상 정도를 이렇게 절도당했고 이런 걸 모를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정보도 전달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국가의 지도자가 붉은 색, 건투 글로벌을 끼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거나 이런 걸 뭘 믿겠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되더라도 집사람이나 자식들 함께 여러분들 신임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신임을 얻으려면 말에 무게가 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에 무게가 실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실된 말, 사실의 기반을 둔 말을 해야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이 맨날에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외도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술만 깨면 뭡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그게 집사람이 믿겠습니까. 아이들이 믿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당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의 그런 소위 윤석열 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의 수뇌부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서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도 당선 이후에 3개월 가까이 돼가지만 일체의 이야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단 한마디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선거 공정성 강화를 시간을 두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언급도 없는 겁니다. 그게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를 딱 끼우는 걸 보면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성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도 기성 정치인에 포함이 된 거니까 그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명운과 존립과 그리고 소위 부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